사실 현기증 나오는데 안녕 빨리 왔네 혼디 지어와 교! 교세에서 실험해 놓아 옆은 통풍기 이걸로 제일辛이네요 으.. 굉장히辛heim 아니 저.. 원하긴 모름 인사rent은 노릇인데 자 하자 준비됐습니까? 준비됐습니다 오케이 주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매운맛 태어나서 처음 먹어봐요 손님? 저희 이거 B세트랑 짜장 이거 하나 이렇게 B세트 양해랑 맵기는 어떻게 해요? 여기 빨간 거는 제일 매운맛으로 이거 제일 매운 거 먹는 사람 있어요? 가끔요 짜장에 중국 당면 추가해주세요 이임참Con struck 오 cameras 한국 Nurse PRP 오늘은 溶콩 sub 오늘은 엽기 떡볶이를 먹으러 왔습니다 가장 매콤한 떡볶이를 준비했습니다 신청합니다 먹겠습니다 짜장은 죽지 않기 위해서 짜장은 귀엽네 호빈 아 이거 밥만 먹어야 돼 나는 왜 빨간색 고기만 해도 땀이 내까 밥 나왔어 죽을것 같으니까 빨리 때려넣어 먹을 만한데? 응 괜찮은데? 아직까지? 멍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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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엽기 떡볶이를 한 쪽 있지? 저는 처음에 비보이 친구들이랑 제일 매운 거 시켰죠. 매우면 얼마나 먹겠어요. 근데 제일 매운 맛 시켜서 소주 먹는데 소주가 안 취해. 난 처음에 이거 먹고 다음 날 몸살 나가지고 알아두었는데 화장실 한 10몇 번 가고 감사합니다. 괜찮다네. 한 4개 먹으니까 중요하네. 교회에서 영화 가르쳤을 때였어요. 내가 성적이 많이 올라서 좀 사줬어요. 조리 합쳐서 떡 5개 먹고 손을 못 움직여서 제가 페이스북에 올렸어요. 그때 페이스북 많이 할 텐데 엽떡 먹을 사람 교회로 오라고 했는데 진짜 많이 왔는데 그렇게 많이 왔는데 다 못 먹고 몇 개 시켰는데? 하나 시켰는데? 꽤 많이 한 10명 가까이 와서 둘러 앉아서 죽을려고 그랬어요. 한국 엽떡이 더 밉긴 한다던데. 그런가? 그렇다고 들었대요. 여러분 한국 분들은 혹시 괜찮으시면 한국 엽떡볶이 진공포장 해가지고 올리세요. 그러면 제가 맛을 두기 위해서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점점 귀가 안 들리는데? 이명 올리자. 나 왜 잘 먹지? 잘해졌네? 형, 제가 또 드랫다. 심지어 보호하시라. 니가 더 많이 먹었는데 넌 왜? 더 먹으면 더 먹었네. 아우, 짜장도 매워진 것 같아. 근데 짜장도 매울 때가 있지? 아니요. 무슨 건 아니지? 일본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한... 한 텀면이 10배 정도? 한 텀면 이제 주발이 후래. 아, 이러면 알겠다. 코코이치방 카레의 8단계 정도. 아, 진짜? 그게 이 정도인데? 네. 10단계가 이것보다 더 매워요. 아, 그래? 아니요. 코코이치방 카레가 그렇게 매워? 엄청 매워요. 코코이치방 카레가 엄청난 거. 음... 봐봐야겠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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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후회 엄청 하면서 아, 그 정도라? 같이 안 먹어야겠다 했는데 너 잘 먹잖아. 한번 더 가면 자존감이 허락을 하지. 한 Fa 먹을 때마다 단무지 한 장씩 먹는 것 같은데. 시작됐다. 형을 헹 transmit는데 형은 방금 떨어졌어. 그거 찍었어야 되는데? Jenni. 넙덕 사우나 넙덕 사우나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땀을 지금 다 보내는 거예요 얼굴로 안 나지 너는 코 땀이 나더라고 잘하쟤 나는 너 땀이 많이 나거든 머리땀 이렇게 이러는 거 너 땀은 안 나요? 땀 많이 나요 근데 너무 많이 안 먹어주는 거 같아 콘텐츠에 맞게 먹으러 와 퀴즈 더 드릴까요? 맛있게 더 맛있냐고 어쩔 수 없어요 매운 게 더 맛있는 건 텐션이 올라온다 나한테 몸을 가만히고 있겠지? 왜 이렇게 돼지? 이렇게 닦고 빌리고 몸을... 락페스티벌 온 거 같아 내가 땀을 뒤로 보내는 거야 몸에 세포 하나 끼어가는 기분이 내가 살아있는 기분 여기 리필 해주세요 아 큰일났다 음식 다 먹었다 더 시킬까요? 두 개 시키면 될까 싶은데 이런데 곰곰 아끼지 않나? 시킬게요? 일단 과연에서 국물 한 숟갈에 그냥 먹게 하자 오 좋다 야 마지막에 오케이 스스로 형기적 나는데? 찐이다 저거 궁궁구로 또 두겨주세요 궁궁구로 또 두겨주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궁궁구로 또 필요하신... 이름이 귀엽네 궁궁구로 또 왜 궁궁구로 또 그냥 궁궁구로 또 그냥 궁궁구로 또 무슨 뜻일까 궁궁 그렇게 아무 의미 없지 않아요? 그냥 이름인가? 유산균 소리 같은 거 아니야? 아 균균 아 균균 한 번 기려면 돼 아 잘겠다 오 여기가 짠 봐 내 몰골을 모르겠는데 그냥 막아야겠다. 그렇게 많이 넣어. 흐르는 느낌도 잘 안 나와. 마비된 거 아냐? BRT 뒤에 딱 BTS가 있네. 저희 이름은 BRT, 여기는 BTS. 한 글자 차이네요. 아시죠? 운명은 비슷하게. 이를 따라간다는 거니까. 맞아, 국물 챌린지 걸린 사람 백박 합주자 갑니다. 와, 넣을 수도 있어, 이거. 네가 걸려야 재미있는 그림 나올 것 같아. 주작방송 한 번 한가? 어? 절 리얼 콘텐츠 아니었나요? 지금 누가 주작이라고 이야기한 거 같은데? 지금 누가 주작이라고 이야기한 거 같은데? 정신이 혼매져서 말이 혼매네. 왜냐면, 선수가 저희 중에 매운 거 제일 못 먹어서 맵찔이라고 안 돼. 아, 이거를... 맵찔 아니야, 맵찔? 왜 찍어 먹으면 되겠네. 요즘 맵찔. 아, 맵찔이야? 맵찔. 맵찔 2인, 맵찔 2인. 맵찔 1,2가 이렇게 항상 맵찔의 맵찔을 이야기하는 거야. 잘 먹어. 어, 뭘 잘 먹잖아, 이거. 어, 뭔데? 얼굴이 갔는데? 맵찔 가르랐어. 건불로 가졌어. 취했나? 그냥, 그냥 말 쓴 게 아니라 건물에 둔 거 뭐해? 하고서 해야 돼. 야, 짜장 여기다 찍은 거 맛있게. 도전! 미안해. 아, 잘 먹은 거 같네. 오우. 하, 하, 하. 원익이 기절한 거 아니지? 정신이 공개해질 것 같은데. 나 눈이 잘 안보여 난 귀가 잘 안들려 하나씩 읽고 있네 다행히 여기서 자리까지 마련해 주셔가지고 저기 찍어도 되나요? 앵글까지 신경 씹고 써주시게 그치 여키덕기 미호템 제이키떼 구다사이 제 술 안먹었어요 여키덕기 미호템 흘러흘러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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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지금 여기 머리 감았어요 여키덕기에는 샴푸 아니요 샴푸 여기는 비가 오고 싶어요 샴푸 안 맞아도 거품 날 것 같아요 잘 먹었다 엽떡 사례연장 그럼 이제 다 괜찮아진 것 같으니까 일단 한 숟가락 챌린지 마세요 네 안 내밀친 거 가위바위보 와 나이스 얏떡 자 한 숟가락 돼요 가위바위보 오케이 안 내밀친 거 가위바위보 오 오 살 떨려 아 보기도 싫어 저 골쭉한 거거든요 안 내밀친 거 가위바위보 오케이 괜찮아졌네요 맞아 맞아 말하는 사람이 걸리게 됐어요 이따 갈바위보 동물 한 숟가락으로 아 우리 이유식 먹을 시간이야 넷 넷 넷 이유식 먹을 거예요 우리 성수 얘기 이제부터 이유식을 시작했어요 아 콜로 넘어가자 이제 모유는 끝 이제 앞으로는 이유식 뜨세요 액기스를 드신 소감이 어떠신가요? 아 좀 식어가지고 그렇게 맵진 않은데 콜로 넘어간 게 조금 크네 아 콜로 넘어간다 아 별거 아니다 한 번 더 다리가 지진 나온 거 같은데 아 페달 밟는 연습을 생활하고 있어 오더블보다 도 아 이거 시끼가 된 기분 Mad Agent 성수조 beings 이건 이렇게 저희가 한 번씩 먹고 마시는 거 어떠세요? 일본 음식 챌린지 댓글 올려주시면 하면 재밌겠다. 좋겠다. 댓글에 남겨주세요. 혹시나 저희 타소미에 가서 이 음식 먹어보는 거 영상 찍었으면 좋겠다, 재밌겠다 하는 것들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. 부탁드리겠습니다. 좋아요, 구독. 안녕 살짝. 구독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그런 것도 해야지, 구독자님들이 해달라고. 다 합니다. 다 먹어요. 무섭죠? 어디까지 먹을 수 있나요? 아, 해봐요. 아까 생각하고 있어. 그 생각이 왜 또 그게 생각이 안 나는데. 네가 아까 말한 그거 뭐지? 구더기, 아니 구더기 아니고. 형 거물이요? 형 거물이요? 피 빨려 볼래? 피 빨려 볼래?